야 야 뭐 먹냐? 맛본 치킨 송편 틀렸습니다 배 먹었습니다 그럼 또 이거냐? 야 이거 한 마리 깨봐 이거 한 마리 깨면 내가 치킨 한 마리 더 줄게 또 왜 이거야? 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서 저 혼자 놀아서 발견되기엔 너무 고퀄리티한 혼자 놀다가 만들게 된 거긴 한데 원래 처음엔 이게 아니었어 뭔데? 이거 나 혼자 놀던 거 있네 여기 맨날 이거 해? 아 재밌다고 이거 처음엔 이거 하고 있었어 적당히 딱 걸치는 말을 소환해 여기다가 너가 될 듯 말 듯 안 되는 말이잖아 처음엔 이런 이딴 걸 하고 있었거든 이 부족한 점프력을 히트 타격으로 올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허판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해보고 있었어 왜? 왜 한숨이냐? 그래서 근데 이거 잘 안되더라고 그리고 뭔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겁나 임팩트가 없어 멋이 없어 일단 굉장히 멋이 없어 그건 제일 큰 문제야 유화각을 잡을 수가 없어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얘로 컨트롤 게임을 해야겠다 일단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거 보이냐? 내가 블록 잘못 부셔가지고 블록 메꾸려고 했는데 레드스톤 잘못 설치해가지고 만족해 하면서 내가 그냥 놔뒀던 흔적이거든 이게? 바보지구는 뭐야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을 했지 넉백으로 날려보내야겠다 이야 이건 참 신해 달려가다가 내리고 때리고 타고 내리고 때리고 타고를 반복하는 그런 걸 했지 그게 원래 말이었다 이걸 원래 말로 했었지 말이 뭔가 되게 타는 것의 좀 근본 같은 느낌이잖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오맵을 하나 만들었지 만들었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뭡니까 말이 겁나 빨라 내가 테스트할 땐 생각하지 않았거든 전혀 아 말이 빠르구나 이것만 생각한 거야 때리고 타고 때리고 타고 이거 이것만 생각을 한 거야 막상 해보니까 말이 겁나 빨라가지고 너무 쉽게 도달하는 느낌? 겁나 빨라 말 이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끝이잖아 이거 뭐 다니면 끝인데 치킨 꽂아 죽이잖아 이거 거의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길이를 늘린다거나 말을 느리게 한다거나 근데 문제는 나 너 부르고 나서 녹화 직전에 알아낸 거야 이거를 말 속도를 줄이면 되긴 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 땐 겁나 급하게 라마로 바꿨거든 얘 조정이 안 되잖아 조정이 안 되는 애야 그래서 돼지를 꺼내게 되었다 말해서 라마 했다가 돼지로 됐네 아니 모르고 했으면 너 한 치킨 5마리 먹었을 거야 분명 치맥 줄 수도 있지 네가 사 먹어 내리고 때리고 타기